LX 파워, 뉴카 세이프티 솔루션, 스, 파인뷰, 리어, 카메라 파인뷰 풀 HD 1920x1080, 30프레임, 1.23 메가픽셀, 시모스 이미지 센서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최고등급 순정옵션 DCM을 합리적 가격으로 만난다 파인드라이브, 룸밀러, 블랙박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다느냐? 블랙박스를 앞뒤로 달고 중국제 룸밀러, 블랙박스를 앞뒤로 달면 수입차에다 30만원 받잖아 좋은걸로 30, 40만원 가잖아 보조배터리 별도로 하고 그럼 30만원이나 치고 그 다음에 앞에거 중국제거 대륙에서 만든거 룸밀러 모니터에다가 뒤에다가 짱깨 후방카메라 달면 한 55만원, 55만원, 55만원 맥히잖아 그 짱깨꺼를 껴도 공임이 비싸잖아 이따 어려우니까 30만원 하면 30만원 하면 60만원이야 그럴 바에는 그냥 이걸로 끝내는거야 내비 안쓸거니까 차에 주릉정다서 뭐할래? 차 걸레 만드는거다 이게 또 웃긴게 중국제께 골대에 있는게 뭐냐면 배선이 좀 위에서 얇게 해서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위에서 굵게 해서 아래까지 중간에서 멈춰야겠고 이게 선이 막 너저분해 그냥 매우 잣깝다 심지어 룸밀러로 껴놓잖아 뿌옇게 나와 뿌옇게 나와 뿌옇게 나와 그냥 뭐 중국제거니까 뭐 장착한 그날은 좋더라 기분이 그 이후부터는 개판이지 지금 블랙박스에 보니까 추천 라인은 안나오는데 이걸로 이제 이걸로 이제 아류작이나 제품이 많이 나왔지 아류작들이 근데 아류작들은 다 뭐다? 다 뭐다? 아류작들은? 응? 아류작들은 뭐다? 응? 아류작들은 일단 이 서비스밖에 곤란하다 응? 그냥 500개 갖다 팔고 끝 그냥 100개 팔다 팔고 끝 그런 식이지 얘는 파인드라이브가 책임을 집니다 보이죠? 딴 건 다 닥치고 이거만 보자고 소니 엑서머 알 스타비스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다 11.66 바 타입의 IPS LCD 위드 풀 터치 HDRN 오토 나이트 비전 퀵밀러 그러니까 바꾸가 빨리 바뀐다 이거지 응? 그리고 190x1080 30프레임 소니 엑서머 R 이거 끝 그 다음에 안전운행 도우미 2.0 응? 과속카메라 안내 기능이 들어가 있지 근데 이게 뭐냐 이게 그냥 이거야 여러분 이게 뭐냐 LX5가 응?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냥 LX3 이거의 후속이야 후속 그냥 이거 전에꺼는 이제 박스가 고급스러웠잖아 박스가 박스가 다시 하향평준화가 돼버리고 박스가 얘가 더 좋았지 이거는 대왕 카스테라 박스 아니야 이거를 하향평준화 시켜버린 게 LX파워라 보시면 돼요 똑같은데 똑같은 거를 여기 온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없지 왜냐면 여기서 나왔던 열심히 3나 파워나 펌웨어가 올라왔지만 얘부터는 펌웨어가 없다 뭐냐 완전체 완전체라는 얘기야 여기서 있던 문제점 이게 여기서는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후방카메라가 개멋지다 이 실내용은 별론데 허접한데 이 실외용은 되게 튼튼해 기존에 다른 거 중국잭 거 아무리 좋다고 잘 만들었다고 해도 얘를 못 따라와 뭐 기능은 다양하지 중국잭 게 별야별 기능 엄청 많은데 뭔가 어색해 뭔가 개 어색하다 그래서 블랙박스 달고 앞뒤로 달고 그 다음에 룸밀러 달고 후방카메라 달고 개 지랄병 하느니 이거 하나면 끝나 이거 하나면 딱 끝나 하나면 딱 끝나 얼마나 좋으냐 고속도로에서 뒤에서 차달라는 게 다 보여 강력 추천합니다 여러분 룸밀러 오래되면 룸밀러가 상태가 안 좋잖아요 메롱 되잖아 메롱 메롱 되잖아 룸밀러가 막 그거 바꾸지 마 이거 게임은 끝나 그냥 어차피 그냥 더 씌우는 거지 되게 좋아 룸밀러인데 뒤에 게 왜 보이냐 아 이 양반들아 룸밀러니까 뒤에 게 보이지 뒤 차가 막 쫙 달려는 게 다 보여 그냥 끝내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후방도 각도 조절이 되고 되게 좋아요 작업할 때는 앞에 범네트가 살짝 보이게끔 세팅하면 되는 겁니다 화질 야야야야 화질 죽여 지금 사가지고 딱 한 사람 한 사람 병원 다 좋아하더라 한 사람만 싫어해 나면 다 좋아해 엘스파워 3 요거의 후속 모델인데 펌웨어가 없는 완전체라 보면 돼 그냥 똑같은 모델이야 그냥 이거 써도 되고 이거 써서 펌웨어 깔고 팔면 이게 되는 거야 이거를 달고 그냥 펌웨어 깔고 이게 되는 건데 괜히 나만 번접스러워졌지 실내용 시대용 이렇게 있어요 이게 요거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내냐 실내냐는 요거만 바꿔주기 하면 간단하게 요건 또 치약 박스 같네 요거는 이렇게 대안 카스테라 박스인데 그치? 그럼 얘랑 이랑 뭐가 틀리냐 아 시약놈 똑같아 똑같잖아 여러분 똑같다니까 실내 실외 이렇게 실내 실외 이렇게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 이게 요걸로 보고 실내로 또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지 깍대가리처럼 펌웨어 깔고 최신 업데이트 하고 최신 카메라 달면은 짱이야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최신 카메라는 수동으로 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파인뮤, LS 파워, 파이브 파워, 리어카메라 얘의 후속작입니다 그냥 얘의 후속작인데 얘들 다나 얘랑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어차피 어차피 AS는 어차피 잘해주니까 파인드라이브가 감사합니다 깨지면 또 새로 사는 거야 뭐 쓰다가 망가지면 새로 사는 거고 얼마 안 되면 뭐 얼마 쌍 얼마 안 되면 바로 AS 해주지 쓰다가 망가지면 오류 쓰다가 망가지면 바꾸는 겁니다 평생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7분 채우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이거는 뭐 그냥 딴 거 보지 마시고 닥치고 이것만 봅시다 여러분 닥치고 이것만 봐요 그냥 소니 XMR 스타비스 이거의 후속 모델이에요 똑같습니다 LX3가 업데이트가 펌웨어 업데이트 되면은 LX 파워가 되는 거고 요거에 이제 펌웨어가 가장 안 올라온다 그게 바로 이제 완전체가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거는 분량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분량이 안 나질 않는데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케이블은 항상 휴주 연결하고 마늘 쓰기고 다 지랄병 한 다음에 끝나고 마무리 짓는 겁니다 미리 해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비는 안 쓸 거고 나는 뭐 돈도 없고 네비도 안 쓸 거고 깔끔한 걸 좋아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요거 쓰면 돼요 LX 파워 파이브 파워 이거 쓰면 끝나요 요거 나 이거 쓰면 돼요 똑같아요 똑같이 사온 거 없이 똑같아 난 더 받습니다 꼼꼼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 뭐 육십사귀가 때려박아드리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또 지폐사에 껴주니까 나는 비쌀 수밖에 없어 뭐 싼 거 찾으면 나한테 오지 마세요 심질 나니까 난 작업은 깔끔하게 잘합니다 예수 집에서 벤스 하나 내가 딱 조져먹지 않고 내가 딱 그냥 해결해버렸잖아 딱 해치워버렸잖아 그냥 벤스 시클 여러분 하신 일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LX3 파워 얘 후속 모델인데 똑같아 그게 그것도 난 오히려 이게 더 낫던데 박스가 좋아서 대완 카스테라 박스고 얘는 박스가 되게 허접해요 그냥 이거 뜯는 순간 그냥 걸레 되어버리지 리어카메라 실외용인가 실 냉가를 어떻게 하실까요 실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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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좋습니다 예 이상 내비 형님이고요 여러분 하신 일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